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외 4개 사는 그룹의 경영철학인 함께의 멀리정신을 바탕으로 협력사들과 동반성장 동향 및 비전을 공유하는 상생아카데미 상생배를 개최했습니다. 상생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리를 함께 만나보시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한화 지상방산, 한화정밀기계, 한화파워시스템, 한화 디펜스의 주요 협력사 112개 사 임직원 120여 명이 참석해 상생아카데미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2018년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에 따른 협력사가 숙지해야 할 주요 내용을 포함해 협력사 기술보호, 납품단가조정협의 절차 안내 등 최근 동반성장 동향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청렴한 거래를 위한 부정청탁금지법과 방위사업법에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는 협력사 청렴교육을 진행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협력사와의 거래 기본을 준수하고 상호간 균형을 유지해 실질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협력사와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협력사와의